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고려 백자축제 용인도자 공모전에서 지역 예술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시장은 지난 1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도자기 전시 및 체험행사를 둘러보고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. 이 시장은 용인은 천여년에 걸쳐 각종 도자기를 생산했던 도요지들이 자리 잡고 있는 도자 문화의 산실이라며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고 이를 알리기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 또 시에서도 국가사적인 서리 고려 백자 유지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서리 고려 백자가 그 위상을 더욱 드롭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